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입니까? 아 카루타죠. 가보겠습니다. 앞라인부터 일단은 아이가 그냥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베일만 살짝 아 좋습니다. 바로 바로 퀸 처리해 주시고 다 맞고 바로 피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용사의 의지를 써주고요. 모자를 안 받기 위해서 아 오케이. 센세 있게 모자 건너 떼기 좋았습니다. 땀 근데 용사의 의지를 쓰면 모자 안 받죠. 아 상자 부시기 전에 홀리신불 쓰는 쓰는 보통 그렇게 하고 아인웨이그를 끼죠. 자자 피해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안보인다. 아우 안보여가지고 무서워서 스킬을 쓸 수 있네. 좋습니다. 아 아 다시 맞췄다. 자 이제 라스트 카베를 가보도록 하세요. 아 애 끼고 원바 되나? 될지 모르겠는데 가볼게요. 아 애 끼고 될지 모르겠다. 어 스킬도 없어가지고 자 준비하시고 양면 슬쩍 스틱 한번 싸워주고 양면 슬쩍 스틱 한번 싸워주고 다시 갑니다. 들어갑니다.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아 안 될 거 같은데 아우 딱 됐다. 아아 딱 터트라인에 걸렸다. 아아 빡세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